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지난 영상에 나왔던 별이 있잖아요 별이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소원을 이루는 날입니다 그래서 별이 소원이 이제 롯데월드에서 그 퍼레이드에 서고 싶다고 말해줬는데 여기가 지금 롯데월드 입구거든요 이제 별이는 안왔는데 제가 너무 설레가지고 너무 일찍 왔어요 그래가지고 별이를 좀 기다리고 오면은 같이 바로 퍼레이드 그 분장실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지켜봐주세요 베리야 여기 오니까 어때요? 어? 좋아? 사람 너무 많다 무슨 날이야? 엄마랑 데이트하는 줄 알고 왔거든요 베리야 소중한 시간을 더 생각하게 해줄 수 있겠어? 어때? 별이 썸바 썸바 너무 좋아하잖아 오늘 아빠가 못 와서 아쉬우니까 선생님이랑 오빠랑 오빠 친구랑 다 온 거야 어때? 너무 신나지? 엄마가 키즈카페보다 더 좋은 데 간다고 했잖아 그치? 좋아? 우리 별이는 주로 공연 보러 와요 공연 시간마다 하는 거 있으니까 오늘 뭐 볼까? 뭐 보고 싶어 오늘은? 오늘 저기 사람이 많네 아 그래도 같이 오니까 여기 그냥 지나가네요 원래 이래요 여기 한 1시간 코스 아 진짜? 네 옳지? 옳지 잘했어 베리야 여기 어딘지 알아? 어디야? 아직 어색해? 아 진짜? 어때? 별이야 여기 오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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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별이 엄청 좋으라고 절대 절대 비밀 했는데 어때? 베리야 삼촌도 신나야 진짜? 엄마 나 이번에는 기차 탈래 아 기차 탈래? 그치? 그 기차를 엄마가 더 멋지게 탈 수 있게 해줄게 베리야 왜? 일단 뭐가 있나 한번 둘러볼까? 응 베리야 여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엄마 잘 잡아야 돼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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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드레스? 예뻐 예뻐 나 할 거는 아니잖아 별이 할 거 같아? 안 할 거 같아? 안 할 거 같아? 진짜? 진짜 진짜 하고 싶어? 오늘 이거 하러 왔어 베리야 오빠가 베리 이거 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어때? 너 먼저 와? 오빠한테 고맙습니다 이따 해야 되고 알겠지? 베리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거기 가면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겠어? 퍼레이드 준비는 저희 7시에 이루어지세요 그때까지 매장 안에 와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7시에 와주시면 바로 보호자님은 기대가 되세요? 아 근데 별이가 진짜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기대됩니다 별이가 표정이 여기 오다니 밝아졌어요 입구에서랑 여기서랑 표정이 달라요 아 맞아요 진짜 별이 너무 좋아하는데 별이 이제 메이크업하고 헤어하고 드레스 고르고 그런 것부터 한번 다 담아볼게요 네 여기 있는 걸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파란색 드레스는 별이야 우리가 입을 수가 없대 그래서 분홍색 드레스 엄마가 이거 보여달라고 했어 분홍색이 좋겠어 하얀색이 좋겠어 하얀 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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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너무 신난다 별이야 그치? 응? 아빠가 이걸 못 봐서 너무 아쉽겠다고 좋아요 우리 공준이 한번 서볼까요? 여기 서볼까요? 이게 가장 짧은 길인데 네 공준님한테 좀 길을 수 있어서 일단 가져와봤거든요 아 네 아 이건 가능하지? 가능해요? 이거는 바로 라운지 퍼스여서 아마 라운지 아래에 있는 드레스가 이 정도 화려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내려가서 드레스 볼까? 그럼 일단 이것 좀 갈게요 네네 공주 드레스 있는 커텐 보인다 네 인형이 드레스 맞아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화려하네 별이는 어떤 게 더 좋겠어? 분홍색 좋아? 아 진짜? 안 둘러봐도 되겠어 별이야? 저거 입어볼까? 별이야? 이거 입어볼까? 여기 예쁘죠? 하얀색도 예쁘죠? 하얀색도 예쁘죠? 하얀색도 예쁜데 별이 하얀색이 좋겠어? 분홍색이 좋겠어? 분홍색? 그럼 분홍색으로 입어봐 그래 분홍색으로 입어보자 별이가 여기를 23개월 때 처음 와봤어요 아 롯데월드를요? 네 23개월 때 처음 와봤는데 그때도 여름이어서 썸바쌸바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퍼레이드 할 때 그래가지고 별이는 여기 롯데월드라기보다는 썸바쌸바 라고 부르고 저기 이제 퍼레이드 계절마다 바뀌니까 그걸 보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별이가 매년 보러 올 때마다 나는 저거 언제 할 수 있어? 나는 저거 언제 할 수 있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키 크면 하자 키 크면 하자 했던 건데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키가 커가지고 네 별이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춰습니다 너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막 두근두근 걸어요 진짜 좋아할 거예요 오! 여리야! 엄마한테 걸어와봐 너무 예쁘다 어떡하면 좋아 좋아 웃어봐요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예뻐 별이야 이거 어떡하지? 치마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좋아? 기분이 어때? 좋아? 좋은데 풍선프린세스 같아 풍선프린세스 같아? 그럼 별이가 풍선프린세스 하면 되지 어때? 응? 어때? 너무 뜨거워 머리야 너무 뜨거워 별이 한 번 웃어줄 수 있어? 별이 한 번 웃어줄 수 있어? 너무 예뻐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별이야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하하하 보리야 사람들이 다 별이를 쳐다보고 있잖아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 거 같아? 왜 그런 거 같아? 내가 예뻐 맞아 별이 예뻐서 쳐다본 거야 알고 있네?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진 않아? 너무 기분 좋지? 엄마도 별이 기분 좋아서 기분 좋아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예뻐 너무 예쁘게 잘 안 예쁜 뭐가 좋아? 너무 예쁘게 잘 안 예쁜 그래서 그렇게 잘 안 예쁜 그렇게 잘 안 예쁜 저희는 너무 예쁘게 잘 안 예쁜 점심이 잘 안 예쁜 너무 예쁜 아, 듀템이네. 우와, 행복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퍼레이드 갈까? 가볼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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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 어떡해 너무 좋겠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